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 그런데 스톱 맞았어요 작패줍니다 와 이거 지네요 레이즈 선수의 봄 자 소환 소환 전멸 없어요 자 작살 다 빠지면 이퀄까지 아무리 소환 위험하더라도 간다 소환은 그 생각하겠네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 없는 타이밍에 딱 뭐냐 저한테 걸리면 다 죽어요 빨리 도망가요 화이팅 플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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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퀄 한 박자 되셨습니다 템트가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자이라가 궁극히 여기에 섰거든요 템트가 간다 엘릭스가 깔끔하게 놓고 템트가 화이팅 첫점 킬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투잔 투잔 소환 레이즈가 나오면 다른 팀이에요 완전 달라요 다른 팀이죠 선수가 다르니까 완전 달라 이름만 지내야지 갇혔다 조냥 전사 투잔 탈리아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탈리아사슬을 던져보고 안 됐어요 나는 안 뺑겨 잡고 보스틱의 분노의 궁극기 하지만 와우 레이즈 레이즈 정글고치 날카롭습니다 지금 홈이 올라왔어요 이퀄이 좀 허무하게 빠졌어요 이러면은 기겁죠 조냥 끝나러 승단 레넥톤 용맹하게 안으로 방어 들어갔어 전멸까지 쓰면서 자 쌍둥이 포타바라 파괴 우블킬까지 트리플킬 넥서스 마지막 파괴시키면서 지진 year 그러기에 과연 넥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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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그리 나